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이천 이십삼 년 시월 이십 삼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향입니다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천 미터 미만이고 내륙을 중심으로 천 미터 미만의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시정은 아침 내륙 일부 지역에 천 미터 미만의 안개가 예상되고 그 이후 전국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빙은 없으며 난류는 강원도 해안을 중심으로 약에서 강한 강도의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강수는 오늘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3000-4000피트 스케터에서 브로큰 미만의 하충운이 예상됩니다 위험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강수는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정은 오늘 오전까지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 경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은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3000-4000피트 스케터에서 브로큰 구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